까꿍. 하나 둘 셋 넷. 음식 맛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 먹을 수 있을까 어쩔까 그러더니만 지금. 삼식이 매운탕이 맛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는 어디입니까요. 오늘은 가해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가해리는 사실 김포 분들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김포의 끝자락. 카페 가해리라는 초대형 카페와 이곳에서 3분만 가면 나오는 대명항을 소개하게 합니다. 먼저 카페 가해리는요. 카페의 분위기, 카페의 사이즈, 카페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맛인데요. 이곳은 카페이기 이전에 그냥 맛집입니다. 이 동네를 꽉 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동네를 거의 누비고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가 지금 강화입니까 김포입니까? 김포 강화입니다. 김포 강화 경계선인 것 같아.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밖에서 보여지는 건물의 느낌은 지방 변두리에 있는 회사 건물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들어가보면 다릅니다. 추워요. 추워요. 자 안내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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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짠! 이 물 색깔이 캐나다 로키에 가면 호수가 이런 색깔이야. 딱 맛있게 될 것 같아요. 가엘이는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건물 뒤쪽에는 이 건물의 10배가 넘는 커다란 야외 정원이 있는데요. 더워서 그런지 테이블은 별로 없었지만 가을이 되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예누새끼를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숲이 너무 좋다 여기. 자리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네. 여기 앉아서 이쪽을 보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여기 가서 고기고 먹는 건데 아니야? 빵 빵 빵 빵 상시 무료야? 저녁에 장작은 개인 화룻대 사용시 5천원 불멍 간식 세트네 돈 개인 화룻대를 사용할 때 장작을 5천원을 받고 이 하나가 15,000원인 거지? 그냥 사용하는 건 무료고 이건 무료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불을 피고 싶다 그러면 5천원 그리고 여기다 불을 핀 김에 난 간식거리도 뭘 하고 싶다 그러면 15,000원 해가지고 간식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까꿍 먹고 항구를 가야 충동 구매를 안 해 광고 엄청 해줄 거예요 트러플 버섯 피자 맛있을 것 같고 고사리 들어간 매콤 오일 파스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드셔보셔야 합니다 정말 제가 먹어본 먹물 리조또 중에 최고였고요 고사리 파스타 이건 다 먹는 거 아니지 이효리 씨가 유행시킨 파스타죠? 이거 정말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고사리도 되게 맛있어요 되게 잘 어울려요 아주 매콤해 아주 매콤해 매력있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개발이 된 거야 이게 맛있습니다 고사리 파스타 자체가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요리한 고사리 파스타 매콤하면서 고기 씹는 느낌의 고사리와 파스타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트러플 냄새가 엄청나 트러플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버섯 향도 좋고 피자 좋아하시는 분 피자도 추천드립니다 느끼하지 않으면서 담백한 트러플 향의 고급진 맛 여기가 정말 맛집이라니까요 저는 이 음식 먹고 싶어서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음료 코코넛 커피 스몰인데요 주문 즉시 매장에서 직접 손질을 한다고 하는데 가혜리의 시그니처 음료입니다 이 음식을 한번에 묻지 말고 조금 붓고 떠먹고 조금 붓고 떠먹고 이런 식으로 하네요 그 정도 하고 섞어서 커피를 하고 이렇게 떠먹어 네 조금씩 섞어가지고 먹으래요 아포카토의 변형 같아 이거는 이제 안에는 뭔데 아이스크림이야? 스무디라고 했어 아까 스무디라고 했어 스무디인데 코코넛을 갈은 걸까 이게? 걔데 특이해 콕쥬스도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안 찝필려고 그래 이곳은 베이커리도 유명한데요 빵 종류도 여러가지구요 빵 역시도 수준급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식사류부터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 장담드리는데 파스타 리조또 피자 한번 먹어보면 반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빵만 먹고 가신다면 바보짓이죠 어른들도 좋아서 여기 와보셨다면서요 먹어보지는 않은 맛이요 구경만 드세요 아 구경만 하고 커피만 마시고 커피도 안 드세요 여보세요 야매주부 이제 가해리에서 3분 거리 대명항으로 옮깁니다 대명항에 오신 거 환영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한 사람일까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거야 나를 잘못 잡았어 비가 와가지고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배가 안 떴나봐요 중요한 뉴스만 알려드리고 갑시다 오늘 뭐 열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냥 슬쩍 보시고 여기는 카드 결제도 되고요 이게 다 이름이 보면 이렇게 남강호 호남호 다 호인데 배 이름이에요 그래서 직접 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잡아서 파시는 그래서 여기는 다 자연산만 자연산만 그리고 중요한 거 중요한 거랑 오후 4시가 살짝 지나서 오시면은 떠리드를 하세요 요게 다 회 라인이에요 모든 회에 이렇게 파는 그 라인인데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요쪽 라인이 4시가 지나면은 다 되게 저렴하게 우리 신랑이 잡은 자연산이래 여러분들 가족 나들이에 도움이 되셨나요?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또 너무 무더워서 휴가인데도 집에만 계셨다면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야매주구가 추천드리는 장소는 광고 방송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가보고 혹은 지인으로부터 추천받는 장소만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고 싶으실까요? 도움이 안됐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천드린 먹물 리조또 있잖아요 그 정보인데 이거 먹고 웃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하 12. exemple 수학 수학 으 후 싱 어어 수학 수학